길을 지나서요 계속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오렌지가요 이렇게 크게 많이 열렸습니다 요 묘목은 상당히 작은 나무거든요 이제 심은지 뭐 한 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열린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보니까요 요 묘목이 심은지 한 2, 3년 되면 오렌지가 이렇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묘목을 기계로 가면서 심는데 언제 묘목 심는 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심지를 않고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계가 꽂아서 그렇게 심는 그러한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겨울에는 이거 플로리다 남쪽에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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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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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